여행 3연구원 여행 3연구원 여행 3연구원 여행 3연구원 하하하하하하 두 번째로 놓으시는거죠? 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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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자, 무시 쳐주시고 신고하려! 뭐야? 액면! 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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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려! 신고하려! 나 왔어! 똑같은 것 같은데? 나 3차인데 잘 지냈어, 나! 은이면 오늘 나 뭐했는지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왔어! 잘 있었지? 나 왔어! 사실 몰락대로 저희 동답입니다. 저희 친구예요. 제 친구죠. 어때요?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소망이? 나는 프로니까 해야지. 확실히 가르치네요. 아니 제가 선배님에 비할 뻔했으니까 왜 그러세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처음에 때리러 오는 줄 모를 것 같은데? 네, 때리러 오는 줄 모를 것 같은데? 당강한 모습이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거는 네가 일전에 다 처리하고 아, 이 옆에 가서 이미 날아가면 돼. 처음 날아갈 때 와장창이 돼야 되거든요. 팔꿈치로 치신 사람에 아, 그럼 네. 네. 아, 이런. 저기까지 가요. 이거 부르면서 저에서 부르면서 나도 아들이야, 나도. 어때요, 제 애들이? 그게 포인트예요, 제 캐릭터. 이러고 가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수직으로 일어나주시면 돼요. 머리가 너무 앞으로 나오고 진짜 사고 나는데 진짜 막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 딱 잡아야 늦게 말자. 이렇게 일어나야 돼. 아, 못 갔어. 아, 못 갔어. 잘 하셨죠? 네! 위치만 한번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엑셀! 액션! 일어시요! 엑셀! 나를 괴롭히고 싶다면 이 상황들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그때도 안내줘 미국으로 돌아가 클라로이드가 찍힐 때 둘이 되게 화목해 보여야 되니까 마주지 마 이거 수리야 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이런 턴으로 봐야지 그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도 그래요 이거 되게 이쁘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일이 있으셨나봐 저거 왜 안돼 이거 수리야 뭐 찰칵 와잇 이거 잘 나왔어 이거 잘 나왔어 아니 더 잘 나왔어 잘 나왔네 잘 나왔네 또 좋을 때가 저희 하나만 더 찍어주세요 네? 알러지 알러지 1,2,3 2,3 3,3 3,3 무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이 오이 이제 촬영하러 갑시다 가슴 더해야 돼 가슴 더해야 돼 가슴 더해야 돼 아니야? 이게 뭐야? 숨도 안 쉬어졌어. 팬케이크만 좀 해볼게. 오 좋아! 이거야! 자! 빠져! 이렇게? 잘 모르겠어. 저한테 정해주고 싶은 건가요? 이거 얼만데? 뭐... 변본이야? 아니면 누구야? 위에 것만 실제고요. 이게 뭐 실제야? 아니요. 메뉴에 있어요. 또 안 다녀요, 너. 부모님을 놓으시면 뭐죠? 지금... 사악하려고 마음먹은 거야. 2화는 마지막 대세를 뒤통수를 보고 할지 아니면 그냥 혼자 할지 너무 약간... 품장난? 약간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아니, 이거 제가 무슨 저기... 배부도 아니고... 너무... 너무 웃겨. 안 보고 여기... 괜찮아. 정국이 누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냥... 꼭 안 해보고 얘기 안 하시래요. 이렇게 그냥 여기 보고... 괜찮아요. 자, 축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레디. 액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대체 내가 얼마나 사악되지 않아.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아주 많은 할 짓이었어. 컷. 컷. 자, 오케이입니다. 문이 열리는데 그냥 제가 딱 서 있는 거. 문이 쫙 열리면서 그냥 제가... 뭐라고 배우는 거 보다. 뭔가 오늘 바보같이 그런 마중으로 살아나다니. 바보. 바보. 거의 편안하셔도 돼요. 하하하하. 이미 그렇게 찍고 있어. 됐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껴자. 줄게. 아이고.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어느 사람이 부르실 거예요? 사랑이시죠? 괜찮니? 깜짝이야. 사랑이시죠? 이게 왜 안 쓰러졌어요? 아, 여기 저한테 한단 맞나? 깜짝 놀랐죠?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상대로. 아내가 시켰나? 그렇게 해달라고. 컷. 컷, 미니아. 나 선수 마지막으로 쳐다보니까 슬펐잖아, 미안해가지고. 슛. 베리. 액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